중계대상물 한번 보실까요? 18페이지에서 2번, 그 옆에 4번, 여기 두 개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번, 2번에서 중계대상물인데 여기 잘 보시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된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저 안 눈에다가 저렇게 밑줄 그어줄 건데 꼭 시험장 가시면 빨간색 꼭 가져와셔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른다. 왜냐하면 한 디귿 번 가다가 포함된 걸 고르기 시작하십니다. 하필에도 답이 있습니다. 아주 환장하고 미쳐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되니까 3번처럼 해당하는 걸 물어보는지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번이 분양권일까요? 입주권일까요? 고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저런 거 나올 거니까요. 첫 번째 기업번 오시면 피분양자로 선정된 그랬죠. 된. 그럼 동호수도 있겠다 생각해보시게 됩니다. 될 수 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그리고 장차, 건축될 아직은 없습니다. 건축될 특정의 건물. 건물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아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러면 안 될 건데 여기는 분양권이니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벌써 새놈이나 벌써 틀렸습니다. 기업번 틀렸고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거기다가 3번하고 5번을 보니까 왜냐하면 니은번에, 디귿번에 고민하고 계시면 완전 바보가 됩니다. 니은번, 디귿번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5번 보니까 니을이 하나 더 들어가면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니을이 안 들어가면 그냥 3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답이 벌써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은, 디귿번 볼 필요가 없는데 시간은 그래도 남으니까 한번 보고 가볼까요? 니은번에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 비품은 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품이라는 게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책상 이렇게 이런 의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품입니다. 비품 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정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부동산은 왔다 갔다 안 해. 이렇게 부동산 정말 철사방자 안 뜹니다.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설품, 비품. 그걸 줄여다가 12 그럽니다. 12. 그래서 항상 우리 영업에서 상가 건물에서 시, 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시설하고 비품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거 다 포함시켜서 권리금 받고 나갑니다. 2000조로에 3000조로에 막 이럴 겁니다. 시설비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있어야 영업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이게 문장이 긴니까 이제 디귿번을 볼까요? 정말 최소한 것들이 문장이 기니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거래처. 이게 다 권리금이잖아요. 신용.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도 아예 무형물이라고 알려도 주네. 부동산이 있어 없어? 부동산은 유형. 유형물입니다. 그런데 무형물은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거래처나 점포 위치가 좋다. 이런 것들은 형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형물. 부동산은 토지랑 건물은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형물입니다. 유형물.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에도 니근디귿 그대로 있고 5번에도 니근디귿 그대로 있고 그럼 이제 1번을 잘 봐야 됩니다. 1번 대토권.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시 이제 토지를 줄게. 2주자. 집도 절도 잃고 떠나가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땅 줄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2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중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지만 중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1번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위에 있는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갑자기 포함된 걸 고르고 계시면 나중에 답은 또 3번이라고 이렇게 계실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니까 5번. 그러니까 기업반 하나 빼놓고는 줄줄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계의 상물이 아니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3번도 한번 풀어보고 하실까요? 3번도 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 회에 나왔는데 중계의 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지금 몇 개냐 절대 안 물어봅니다.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3번은 포함된 걸 고르래요. 포함된 걸. 2번은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고. 먼저 기업번 볼까요? 또 나왔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그런데 문장은 약간씩 달라지잖아요. 저기 위에는 기업번하고 똑같은데 문장은 달라. 내용은 같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사람은 수분양자 이럽니다. 실무감은 많이 쓸 건데 그 소리가 또 뭔 소리래요. 그러면 저래서 합격했을까 이럴 겁니다. 수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동호수도 이미 정해져 있대요. 분양받는 자로 선정도 됐대요. 중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분양권이니까. 여기는 된다. 그럼 기업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기업번이 없는 3번이나 5번은 벌써 틀렸네라고 두 놈은 아예 답이 아니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은보 볼까요? 이거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명인 방법을 가지고 수목에 집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임목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디귿본도 저기 끝에 그냥 세차장 구조물 이러면 될 건데 문장만 괜히 그냥 길게 써놨어요. 왜? 우리 시간 빼앗으려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게 생겼냐? 그입니다.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산면에 천막을 설치해서 주 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대요. 뭐 지붕과 기둥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건축법에서 그런 것도 아예 할 만한 것도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계대상 무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건물 아니다. 잠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쉽게 이동 해제가 가능하고 건물을 안 걸었고 그러니까 이 디귿본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저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디귿본 들어가서 3번도 답이 아니고 저 왼쪽에 4번이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입니다. 그 다음 1번 보실까요? 이거 뭐 중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허가 받기 전에 먼저 거래하기 전에 먼저 허가 받으러 갑시다. 시공구청에 여기 징용법을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의 토지 중계된다 안 된다? 된다. 허가라는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 된다. 그 옆에 4번 여기 이제 따끈따끈한 장년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네, 그전에는 아예 안 나왔던 부장만 딱 이 4개가 모두 다 그전에는 저렇게 안 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당황했겠지만 틀린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중계된 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미채구래 광물 광물은 다 누구 겁니까? 국가 거 국가 거입니다. 좋은 거는 정말 침 더럽게 다 발라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먹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 발라놨어서 아예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미채구래 광물 무주의 토지도 다 국가 거입니다. 민법에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애매했어도 당연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었고요. 온천수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에 그냥 부합하고 있을 뿐이고 물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물은 우리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선박 하천 이런 물 같은 것은 중계된 상물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저건 등기도 안 되고 니은벌 저 온천수 같은 것은 민법의 수도 가끔씩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기도 어렵고 토지에 부합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금전 채권 금전 금전은 지금 아예 그냥 주머니 속에도 계실 거고 지갑에도 있을 거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유가증권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이 되니까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다니까요. 둘 수도 없다니까요. 얘기입니다. 금전 채권 저당권 설정에 부수했던 금전 채권도 중계대상은 되는데 금전 채권 자체는 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다음에 점유 점유는 중계대상 무리다 아니다 아니다 사실상의 지배로 우리 점유권 배우잖아요. 사실상 지배로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물권입니다. 중계 자체가 성립하지가 아예 안습니다. 점유권 유치권 성립은 중계가 절대 안 됩니다. 일본도 안 들어가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박스에 있는 4개가 또 시간 끌게 생겼죠. 설마 저 4개 다 맞으려고 자꾸 3번에 4번에 눈이 가실 겁니다. 시간 빼앗고 괜히 또 그거 골랐다가 틀리고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정말 박스에 있는 거 모두 저거 모두 다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두 다 다 틀린 거에 다 들어가 해당되지 않는 거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4번 5번이 바로 정답 이게 장년도 문제 그 다음 이제 그냥 뒤에 있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이제 막 섞어놨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저기 이제 실무 쪽에서 막 나온 것까지 좀 쓰러다가 나와서 5번은 조금 좀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서 해설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항상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이렇게 매년 꼭 나오니까 매년 꼭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라고 해서 이제 시험도 정말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공고는 누가 하고 그 다음 이제 시험은 누가 보고 라고 해서 이제 시험도 여기도 이제 시험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한 문제감으로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도 시험도 이제 한 문제가 여기도 꼭 나오게 되니까 특히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거기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시험도 하나 정도는 나와요. 작년도에 나온 것도 한번 거기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전에 이제 시험은 누가 시행을 하나요 라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한가시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장관이 시행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누가 자격증을 줘 누가 줍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칙은 원칙은 아래 것한테 맡겨봐 입니다. 누구라고요? 개통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등록이나 잘 받아라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국가 여러 사람 있잖아요. 국장 그 앞에 그 아래 시도지사 더 아래 시장, 군수, 구청장 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뽑는 거고 다음번에 가면 시장, 군수, 구청장 너 뽑을 기회가 있을 거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 것한테 맡겨봐 그리고 등록관청은 다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고 해서 여분은 등록이나 잘 받아줘라 그 얘기입니다. 국가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도 급수가 지방에서는 그래도 좀 높으신 분 시장보다 더 높으신 분 시장, 군수, 구청보다 더 높으신 분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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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잘못해 그러면 윗사람이 나서 누가 나선대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슨 의결 없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결 없이도 정책심의원의 의결 없이도 국장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국장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결은 거쳐라 이런 소리 합니다.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인데 꼭 반드시 정책심의원의 심의원의 보실까요? 심의 그 다음에 이혼의 11명이나 하면서 봤었던 이혼의 뭐를요? 우결을 우결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윗사람이 안 해보다가 갑자기 하면 사고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동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장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시게 시 도지사 보고 의결을 거쳐라 그럼 시험 시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의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정말 오래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다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맡겨 위탁 위탁인데 어디다가 시험을 맡길 수 있을까요? 대학에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그 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시험은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회에다가도 맡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누구? 준정보 기관 그러니까 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 준정부 계속 사기업 그러면 안 되고 준정보 기관에 이렇게 맡길 수 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쪽에다가 뭐해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많이 바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직접 시행해본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아니면 공기업에다 맡겨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고 작년도에 언급을 했었고요. 시험은 첫 번째 예정 공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니까 정말 이제 확정 공고 아직 안 했잖아요. 7월 말에 가면 확정 공고 할 건데 예정 공고 먼저 하면서 시험 날짜가 벌써 2020년도 잡혀있네요. 30일인데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가기 전에 꼭 12월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12월 30일까지 이랬는데 그렇진 않고 좀 짧은 달 그 달까지는 공고해라 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공고는 예정 시험 일시나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라고요? 매년 2월 매년 2월 28일 2월 28일까지는 이제 4년마다 29일도 있지만 28일까지는 뭐하라고요? 예정 시험 일시 등을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고해라. 우리 여기 이제 신문에 관보일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오케이입니다. 관보일도 정말 나오고 비싼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확정 공고 예정 공고 거의 안 달라질 건데 확정 공고 그러면 거의 시험 코앞에서 옛날에 또 60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 90일 이거 두 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90일 이렇게 이제 90일 뭐까지? 전까지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고해라. 이렇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누가 응시할까요? 응시 첫 번째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성년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할 수 있고요. 근데 응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먼저 부정행위자 자격추소자가 있을 겁니다. 컨닝하다 거주신 분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시험에 응시 못할까? 꼭 연도 바꿀 겁니다. 자격추소자 이렇게 자격추소자인데 미성년자도 이렇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못 간다는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먼저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부정의 정말 큽니다. 5년 5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은 시험에 아예 응시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처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추소자는 3년 3년입니다. 개인 또 자격추소자 5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행위자 3년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개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좀 더 많고 부정 크다고 해서 더 크고 자격추소자는 3년이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부정행위자가 근무가 되냐고 엉뚱하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가서 중개보존 커피 타고 청소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꼭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건 돼요. 그러니까 결격사의 12개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가 오히려 갑자기 요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격사의 안 들어가요. 정말로 그런데 자격추소자는 근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딱 걸립니다. 자격추소자 3년 동안 등록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아예 커피 여기는 탈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근무가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시험장을 오래 못 가니까요. 오래 못 가니까 저기 중개사무소 가서 커피는 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짧으니까 사무소도 가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무소도 쫓겨나고 아예 학원의 원장님만 좀 반가워하고 3년 결제해놨으니까 한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이제 응시수수료 분명히 이건 네 볼만 합니다. 응시수수료의 이거 기억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응시수수료의 반환 반환 나중에 괜히 또 이제 접수해놓고 저 시험 안 볼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환 받아올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철사학방정 떨면 어떻게 받아오게 됩니다.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받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가 100분의 70이 아닙니다. 100분의 60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0분의 50 공단반 우리발 사인적으로 반팅해가지고 나눠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수기간 벌써 발표해놨습니다. 접수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기간으로 이미 올해 시험 응시원서 접수하겠다고 발표해놨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딱 열을 줄 건데 접수기간 내에 시험을 안 보겠다고 응시 의사를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얼마 준다고요? 전부 이거 전부입니다. 전부 접수하자마자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전부 우리 1차 2차가 한 2만 8천 원 나올 건데 그거 전부 내주겠다는 겁니다. 전부 내줘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시니까 이제 접수 마감일 접수기간 4까지는 맞았는데 여기는 접수 마감일 그리고 다음 다음에다가 신경쓰러워 하겠습니다. 그 좋은 게 놓치고 다음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얼마 깎여 정말 아주 심하게 많이 깎입니다. 다음 다음을 꼭 생각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포인트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날부터 그리고 7일 이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건데 7일 이내에 하다가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했을 때 가불병 해갖고 예를 들어봤는데 바로 취소를 하게 되면 100분의 얼마를 반환한다? 그게 또 70, 80 그런 거 없습니다. 100분의 60 100분의 60 입니다. 이거 두 번째 많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심하게 이건 안 내봤다는 겁니다. 꼭 언젠간 꼭 틀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을 반환 그럼 40%는 몰수당하니까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꾸물거리지 말아라. 여기는 많이 손해봐. 많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60인데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시켰습니다. 그럼 60도 넘어갔네. 경과한 날로부터. 그다음에 시험 시행일 그럼 10월 30일을 그러면 10월 22일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열심히 생각해 봐라. 시험 그리고 시행일 시험 시행일 여기도 이제 얼마 전까지 열흘 전 열흘 전입니다. 뭐 이건 안 속일 겁니다. 열흘 전까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열흘 지났는데 돌려주세요. 그럼 옥상으로 끌고 갈 겁니다. 손바닥 뒤집어도 맞습니다. 바로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하면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정말 사이좋게 반대 얼마라고? 100분의 50 10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도 딱 열흘 전까지니까 10월 21일까지는 취소 시험 못 뽑았네요. 여기입니다. 병나갖고 저기 중환자실에 있네요. 이럴 소리 하면 100분의 50을 100분의 얼마 50을 뭐한다? 반환한다. 여기 번지수 막 바꾸건데 접수기간 4,4 60 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인데 무슨 50 열흘 전까지 무슨 30이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런 소리 꼭 해볼 만한다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 감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도 요건 이제 2월이라고 해서 너무 쉬웠는데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할 건데 얼마 이내 교부를 하냐고 1개월 1개월이었습니다. 1월 이내에 1월 2일 내에 뭐 한다고요? 겨부하니까 요거 1월이라는 거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요정도만 요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좋은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도 정책심의위원회도 한번 보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4번 요 4번에 이제 같이 한번 정책을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아마 요거는 시험 문제가 몇 년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인데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 심의위원회 유원회니까 몇 명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두 개 섞어서도 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심의사항 심의사항이 바로 네 개가 있습니다. 요 심의사항이 아닌 것을 해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좀 더 한번 볼 겁니다. 28일째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취득 요게 생각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 보시는 사람들 좋으라고 공인중개사 시험 등 요 시험 등 자격취득 자격취득 여기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딱 요겁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요런 것들을 바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누가 자격취득하는지 요걸 바로 심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격취득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중개보수구도 나오고 이제 그리고 저기 이제 부동산 중개업 우리 재정목적에서도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업의 다른 목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개업의 육석 정말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 그기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그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시도의사가 따라야 한다. 그거 아닐걸 그기입니다. 자 중개보수의 결정에 관한 상 요것도 이제 따르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 좋아하라. 첫 번째 중개업하는 사람들 좋아하라. 2번 3번 그러면 매도 매순이 또 섭섭해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이 하나 있을 건데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설정 그기입니다. 자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책임의 보장인데 이제 아마 우리 보증설정도 옛날에 5천이었습니다. 자 금액을 1억으로 너무 오랫동안 올려서 심하면 또 여기도 이제 좀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한 2억 법인 한 3억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이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뭐 협회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협회 협회의 인가 인가는 인가는 저기 국토교통장관한테 인가받습니다. 뭐 인가와 관련된 정책이라고요? 아니오게입니다. 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석 구성에서 한번 보실 게 이제 구구석 자 먼저 첫 번째 인원은 몇 명 이래요? 입니다. 자 위원장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이라고 행운의 숫자 7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이제 얼마 있느라고요? 11명 9명이 아닙니다. 자 실 여기서 11명 그 다음 2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위원장이 중요합니다. 작년대는 무상 부위원장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위원장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을까요? 차관이 맞을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차관입니다. 자 국토 그 다음 이제 교통부 국토교통부에 우리요 장관 말고 그죠? 누구라고요? 차관 장관 아랫사람 장관 나가는 일이 바빠 그래서 이제 차관 자 오해로 이제 여론 쪽에서 우리 시험 문제 꼭 내볼 만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교우는 시렉입니다. 차관이 바로 되지 장관이 뭐 장관이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꼭 조심하시게 뭐 장관이 차관을 임명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차관이다. 법에서 차관이라고 무슨 장관이 그런데 위원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교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위원은 위원은 이제 여기서는 7명 이상인가 위원장 하나 있을 거고 한 6명 될 거고 10명 될 거고 그런데 이 위원의 임기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2년 2년 하여튼 욕하지 마세요. 2년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이제 박스에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장관이 위원을 임명을 대학의 부교수에 해가지고 이제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명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척 항상 이거 나왔었습니다. 제척이나 그 다음에 기피나 회피나 그리고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만약에 이제 그 위원하고 배우자 그렇게 배우자 사이였었다. 그러면 제척 깊이 회피 중에서 뭘까요? 여기입니다. 배우자 당사자가 배우자 사이라는 겁니다. 위원 중에 남편이 있는데 당사자가 부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 빠져 너 빠져가 뭡니까? 법에서 빼겠다. 이게 제척 제척입니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마 배척에 가깝습니다. 아예 그냥 없어. 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친족 사이였을 때 여기서 뭐해라? 빠져라. 그 다음에 증언을 했거나 증언 등 여기도 용역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 우리 본인하고 대리는 상당히 좀 친분관계를 많이 갖습니다. 딱 이렇게 네 사람 정말 가장 친하다는 한 입을 덮는 배우자 과거의 배우자였던 사람도 어째라 빠져라 위원해서 빠져라 그럽니다. 너 있지 마라 구술할 겁니다. 아버지 사건은 아들이 다르게 생겼네 장의 사건은 사위가 다르게 생겼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증언을 한 사람 그리고 당사자하고 본인 대리인 관계 이 사람입니다. 신하자라면 집 사라 팔아라 하지 절대 않을 겁니다. 요건 뭐라고요? 재척 재척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깊이 그럴 겁니다. 재척입니다. 그런데 재척은 우리 쇽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계속 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틀리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피하고 싶다 요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 우리 당사자가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 빼라는 소리고요. 당사자가 신청해서 공정하지 못하니까 신청하여 공정하기 어려운 이렇게 공정하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신청해서 뺄 수가 있을 건데 신청으로 뺄 수 있을 건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척 깊이 회피 깊이 깊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당사자가 좀 빼주세요. 나 저 사람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재척이 아니라 깊이 또 회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깊이 이거는 깊이다. 꼭 깨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척 사회 이것도 이제 깊이가 아닙니다. 재척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은 스스로 스스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회피 회피가 맞습니다. 회피 안 하면 국토교통 장관이 빼버리기도 할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빠지는 게 뭐라고요? 여기는 회피 라고 깨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간사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는 반드시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둔다 줄 수 있다가 둔다 그런데 조심하실게요. 작년에 나왔는데 부위원장은 이렇게 부위원장은 있다 없다 부위원장이 여기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숫자가 적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협회 가면 19명 나올 건데 거기는 부위원장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위원장에서 위원장의 업무를 하기 어려우면 미리 선임했던 위원 중에서 대신할 수가 있고요. 무슨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이런 소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이건 아주 괜찮았습니다. 20세대에 나왔던 정책심의위원회 답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은 아주 간단하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 시험장 가면 저걸 장관 이렇게 나오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은 숫자가 안 틀렸죠.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에서 11명 이내 맞고요. 9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9수 안 들어온다고 했구만 그런데 3번 이걸 잘 보실까요? 그러니까 정답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답이 없다 그래서 많이 여기는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보수 변경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면 중계보수를 결정했을 때 시 도지사가 따라야 되냐고 그냥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 같은데 시험은 시도지사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취도 그걸 따르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중계보수 대신에 중계업 육성이라고 바꿀려나 손해배상이라고 바꿀려나 또 바꿀 수 있을 겁니다. 3번이 틀렸는데 정말 3번은 느낌이 아예 안 왔다는 겁니다. 중계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면 시 도지사는 얘 따라야 한다. 틀렸죠. 그 얘기입니다. 시 도지사가 보수를 만드니? 그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자격취득. 공인주교사 시험등 자격취득. 우리 실판에서 1번이었습니다. 이 놈 이 놈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놈 하나만 따릅니다. 다른 놈은 안 따른다. 정말 여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응용해서 늘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4번 나왔죠. 재척된다. 여기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연구 용역 그리고 감정 앞에 증언도 있었는데 그건 살짝 빼버렸습니다. 감정을 하면 너무 잘 알아.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아. 감정을 하면 이렇게입니다. 감정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뭐한다? 재척된다. 맞잖아요. 세 번째에 있었던 증언 등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재척돼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번, 4번이 헷갈렸을 겁니다. 답을 4번으로 만찍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실까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다 부위원장이 작년도 그렇게 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여기는 없어. 직무를 대행한다. 맞았네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여기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27회째 나왔던 문제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2페이지 저기다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자격주도 연언만 따라야 한다. 그럼 아래에 있는 2번, 3번, 4번 그놈들은 안 따라 또 이제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교재 한번 또 점검 해봐야 되겠구만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심의원의 소관상 왜냐하면 딱 4개 시험 문제 만들기 좋아서 이렇게 딱 4개 저기 위에 해설에도 있네 그러면 소관상이 아닌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중계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2번을 봐야 됩니다. 협회 인과 3단계 보면 누구한테 인과 신청서 써서 냈던 것 같던데 그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예. 설립인과에 관한 의결 그런데 설립인과에 대한 의결을 정책심의원회가 하나요?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아니요. 인과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네. 거스려였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규정에 들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게 작년도 문제였었죠. 이렇게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가보면 정책심의원회 박스 문제 한번 내볼 만합니다. 오른 거 찾아봐. 이런 거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심의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둘 수 있다. 맞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국토교통부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 심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요. 둔다가 오히려 틀렸고 둘 수 있다가 맞아. 또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모장이네요. 저 숫자 안 틀렸네. 유언자 한 명을 포함해서 행운의 숫자 7명 이상 맞았네요. 그 다음에 11명 이내에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11명 이내에 유언으로 구성한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5명에서 7명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한번 또 바꿔볼 만합니다. 2번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계속 재청내죠. 그리고 꼭 세 번째 문장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까는 영역 나오던 영역이나 자문이나 자문이 컨설팅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알면 컨설팅을 했겠냐고 자문을 했겠냐고 회사에 사장님이 자문 고문 든다 그러잖아요. 엄청 친하니까 그럴 겁니다. 먼저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을 한 경우는 여기다 깊이 이럴지도 모를 겁니다. 자문을 한 경우는 심의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맞잖아요. 여기 문제 계속 나와 아주 맞들렸나 봐. 네 번째 보실까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정책심의원의 부위원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간사협회 협회 가면 서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간사협회 서기도 없어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봐. 부위원장이 정말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응한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예 없다. 저기 협회 가야 있다. 4번 연험이 틀렸다는 겁니다. 작년도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많이 없었는데 이건 약간 어려웠다. 그러셔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이것도 출석하고 과반수 저걸 좀 바꿔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심의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회의를 열 때는 까탈수로 없습니다. 여기다가 출석이 이르면 안 됩니다. 재적이 맞고요. 있는 숫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결정할 때는 없는 사람은 뺄까요? 안 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재적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하게 내본 적 있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은 몇 번이다? 4번 꺾여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시험 시험은 우리 칠판 저기 세 번째에다가 한번 써놨는데 시험도 특히 이제 30회 때 1번 1번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거 한번 꼭 잘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나와 작년도 문제라니까요. 그게입니다. 공인주계사 자격시험도 시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옳은 것이니까 여러 문제가 시간을 많이 뺐고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옳은 것 그럼 어디가 틀렸나 한번 길목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보면서 누드장 한번 꼭 찍어봐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네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내가 할란다 라고 아래것한테 맡겨나가고 안 되면 내가 할 거여 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저렇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공인주계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거쳐야 된다. 거쳐야 한다. 이런 것도 아주 애매하게 써놨는데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한다. 그래야지 무슨 거치지 않는다고 X 게입니다. 2번도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2번 X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번은 너무 엉뚱하죠. 자격증은 누가 줄 건데 재교부 신청을 누구한테 하겠냐고 게입니다. 공인주계사 자격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꼭 이렇게 임자를 바꿉니다. 국장 국장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게입니다. 나란히 바빠서 거기 계시지도 않을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여기다 또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더 황당합니다. 그건 등록증이요. 게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꼭 교부해 준 시도사입니다. 집 가깝다고 거기가 많은데 게입니다. 교부해 준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서를 해야 거기다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수료도 내야 되고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한 5천 원 들어가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얘는 더 황당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주교사 시험에 합격자한테 공인주교사 자격증을 국장이 그래놨네요. 나란히도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한가시인가 자격증을 교부를 정말 부정 부정은 커 저기 5년 맨날 숫자 바꿨는데 4번은 지금 틀렸나? 맞았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컨닝하다가 지금 합격을 했는데 그 자격증을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시험장 오래 오지 말아 가서 중개사무소 가서 커피나 달아 그 커피 타는 거 된다고 했습니다. 5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정확하죠. 시험장 가보면 저걸 또 3년이라고 바꿔놨을 겁니다. 이거 마저 아주 정확합니다. 4번이 바로 정당 여놈이 작년도 문제 근데 5번에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저 두놈 중에서 답인데 고르다가 틀린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 5번에 볼까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에 관한 계략 이렇게 계략적인 사항 자세한 거 말고 예전 공고 얘기한다 계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그 다음에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이 맞이 안 맞이 관보 좀 짧은 달이라고 했구만 관보 일관신문은 맞습니다. 관보나 일관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야 된다. 12월이 아니죠. 언제라고요? 매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너무 엉뚱했다고 합니다. 답은 몇 번? 4번 틀린 구석이 있긴 있구나 답은 4번 아주 작년도 문제가 좀 괜찮았어 결론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한번 2번 3번도 요건 정말 살짝살짝 정말 너무 야구일 정도로 문제가 좀 치사했습니다. 답이 그제 좀 잘 안 보인다 그랬을 겁니다. 먼저 공인주의사 자격 자격증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 2번 3번까지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팔레 쭉 팔레는 저렇게 잘 안 내는데 부동산 뉴스 대표는 정말 많이 내봤었던 팔레 유사명증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공인주의사 냄새가 난다 이 소리였습니다. 제가 유사명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도 예전에 나왔습니다. 2번 3번 맞았네요. 그런데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 문장 자세히 안 보면 꼭 안 틀린 것 같습니다. 의심 안 하니까 엄한 놈을 잡아다가 답 이러면 시간 뺏기고 이제 틀리고 나올 겁니다. 먼저 등록증하고 저기 자격주소가 어울리니 그 얘기입니다. 저렇게 치사하게 써놨습니다. 그 하리도 그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4번 보실까요? 정신줄 놓으면 쉽게 못 맞죠. 개혁공사가 등록증을 등록증에다 동그라미 잘 해놨어야 되는데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를 하면 그런데 갑자기 공인주가 자격에 등록에 등록증을 낭돌이야 무슨 치소겠냐고 등록이건니 자격이건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격에 자격주소 사유가 된대요. 등록증을 양도했는데 자격주소 사유가 됩니까? 아니요. 등록주소 등록주소입니다. 정말 요건 문제가 너무 치사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놓고 내놓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해놨습니다. 자격주소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정양도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한다. 그 4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격증을 대여 이렇게 나왔으면 맞아요. 자격주소 그런데 뭔 등록증을 양도했는데 무슨 자격을 취소하냐고 등록주소 자격주소 다르대니까 요소류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치사하게 틀렸습니다. 형벌은 맞고 양도도 1학년이밤 맞잖아요. 4번이 바로 틀렸다. 4번은 꼭 안 틀린 것 같아가지고 괜히 엄한 놈만 저기 3번 그냥 문장 길다고 저놈은 답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이 틀렸구만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실까요? 여기 이제 2개월은 금방 보이네요. 자격증 등에 대한 설명인데 꼭 이런 제목으로 하나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1번 보실까요? 틀린 거 고르라고 있는데 저기 2개월 이상하잖아요. 시의도지사는 공인주교사 자격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율롭도 우리가 얼마 만에 자격증을 받는지 그건 알아야지 법에도 있으만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목 부러지겄네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주교사 자격증 교부대장에다가 기재하고 자격증을 교부 그러니까 2개월 만에 교부하냐고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1개월이었습니다. 꼭 저렇게 치사하게 숫자를 바꿨다는 겁니다. 2번은 맞네 자격주소되면 3년 맞고 그다음에 아까 자격증만큼은 저렇게 시도지사 아까 국장이라고 옹땅 소리 해놨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제교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다른 문장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도 정확하게 맞았고 그다음에 4번은 정말 괜찮습니다. 4번 공인주교사 자격증 계속 이런 제목으로 하나 나오죠.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먼저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 서식이 거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령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괜히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괜히 또 대통령령일까 법일까 이러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걷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은 등록증은 여기다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겠죠. 국장 그러면 더 기상하고 등록증은 중개사무수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 맞죠. 그리고 시장 괜히 가로가 길어졌습니다. 우리 법전도 한 줄을 거의 차지합니다. 시장 그 아래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맞잖아요. 여기다가 등록증인데 시도지사 이러면 X고 등록증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더 X고 자극증 갖고는 장난했었잖아요. 작년도에 2번 맞죠. 그런데 3번을 보실까요. 3번 여기는 이제 자극증이나 등록증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정말 이거 뒤톡수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한번 잘 봐봐봐. 등록증을 누가 적었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저 앞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고 계십니다. 시도지사한테 제교부를 신청한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하나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극증은 맞아. 그런데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제교부를 신청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입니다. 정말 아주 문제치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유사하게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왜 여기에 등록증이 들어와? 등록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더 아랫사람 등록은 시공구에다가 신청했잖아요. 그럼 잃어버리면 시공구지 그건 모르고 틀리지 않습니다. 다 알건데 너무 어여없이 당합니다. 자극증만 나와야 됩니다. 자극증을 잃어버렸을 때만 시도지사한테 제교부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내야 된다. 제교부는 처음에 받을 때는 축가선물로 받았는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맞아. 그러니까 이 사본 같은 경우 답이 없다 해가지고 뱅뱅 돌고 계십니다. 세월, 세월 다 가고 그럼 또 틀리고 그럼 어이없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27페이지에서 그냥 5번하고 6번은 그냥 요거 그냥 다 모두 다 금쟁에 들어가고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기 5번처럼 다 들어가고 저 박스에 있는 거 그다음에 6번도 그 세 개가 모두 들어가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다 금쟁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꼭 모두 맞는 게 나오니까요. 5번에서 설마 저 네 개 다 맞을까? 아니요. 다 맞아요. 모두 금쟁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거 모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문제 안 풀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모두 맞는 것도 나오구나 라고 꼭 깨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서 한번 등록만 등록은 꼭 우리 시험 문제 나오니까 등록 내용만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근데 우리 30페 때는 등록이 안 나와서 조금 너무 이상하긴 했는데 등록도 반드시 이거 이제 꼭 나오니까요. 바로 이제 28페이지에 저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등록 우리가 이제 등록을 모르면 아예 안 되겠죠. 중개사무사 아까 개업공예조사 등록한 사람이 바로 이제 개업이니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서 그리고 무슨 서류로 그리고 이제 아까 등록증 제기호부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자꾸 내잖아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는데 자꾸 틀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항상 우리 등록에서는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 네 개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공인중개사 네 개 법인에서 좀 독특한 세 개 이건 뭐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풀어볼 건데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 갖춰야 될 건데 이게 공인중개사는 기업공예사가 등록할 때는 뭐를 갖춰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변호사가 자꾸 중격하려고 한다 겁니다. 공인중개사 일 것 시험에 합격해라 합니다. 저기 10월 31일 자격증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돼 공인중개사 일 것을 시험 문제가 변호사가 등록신청할 수 있다 자꾸 그런 소리 나온다는 겁니다. 안 된다. 물론 자격증 따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공법 세법 엄청 어려울 거예요. 배워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과목은 사법시험에도 변호사 시험에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교육 받고 와라 여긴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또 연수교육 막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등록신청할 때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실무 실무교육입니다. 이거 꼭 다시 내볼 겁니다. 실무교육 이상한 교육이 나올 겁니다.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무교육을 뭐하라고요 이수 이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러면 누가 실시하고 그리고 몇 년 이내 받아야 되냐고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 저기 우리의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가 국장 아니다 등록관청 더 아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괜히 실무교육 받으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빡센 교육 잘못 한번 또 받아야 되고 13만원 또 내야 되고 등록신청일 등록신청일 분사무소 같으면 분사무소 신고일 건데 등록신청일 문양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을 기준해서 몇 년 이내 그렇죠? 1년 이걸 또 2년이나 6개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이내에 이렇게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무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받아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사항을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 무슨 3분의 1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디귿번에 이제 사무소 가지고 등록할 거니까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애는 어째야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받으면 되겠는데 이런 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먼저 건축물 대장애 건축물 대장애입니다. 사무소입니다. 건축물 대장애 대장애는 뭐 하라고요? 기재가 돼야 됩니다. 기재가 된 건물인데 그런데 기재가 안 돼도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만 쓰겠습니다. 준공인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사용승인 건축법이 나올 거고 저기 주택법은 사용검사 중공검사 나오고 할 겁니다. 규모가 달라서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용승인 등을 그 다음에 받은 건물은 이렇게 받은 건물은 승리는 받았는데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받은 건물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애 기재되지 않아도 무장 엄청 길어질 겁니다. 기재되지 않아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사무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꾸 안 된다 그런 멍뚱한 소리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된다 라고 요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비번 가설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대장은 가설건축물대장은 사무소 확보 서류에 포함이 되나요? 제외가 되나요? 제외 얘는 안 돼. 어디 허접한 무슨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제외 하다가 어디 가나 오다가다가 보시면은 중개사무소는 글신생활시설 항상 거기에 등록신청이 돼 있지 여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 요거 들어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금 여기서 이제 사용대장 요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2번 소유도 괜찮고요. 소유 요거 이제 가로 위에 들어있을 겁니다. 소유도 괜찮고 임대차도 괜찮고 전세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대장 사용대장면은 이제 중개사무소가 아닌데 글신생활시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책상 하나만 거기다 놨습니다. 이거 무상으로 쓴다는 사용대장 너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된다 사용대차 또 포함 이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명의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포함하니까 문제 없다. 문제 정말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안 좋은 게 결격사유 자격결한다는 결격사유는 이 결격사유는 있으면 안 됩니다. 없을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꼭 기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법인 법인 법인은 세 개를 정말 꼭 몇 년 나올 정도니까 좀 더 문제 풀어보면 바로 나올 건데 세 개는 꼭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법이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일까요? 자본금 우외로 요즘은 많이 안 속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이상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입니다.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법상 그다음에 여기다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되면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상법상 회사 여기다 주식회사 일거 그러면 유한 합자 한 명 유한 책임 안 되냐고 그냥 회사 그래야 됩니다. 회사 회사 중에서 선택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는 또는인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협동자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서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도 되는데 근데 꼭 조심하실게 여기 사회적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아마 올해는 꼭 나와볼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근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사회봉사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여기서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제외 이건 꼭 나와볼 만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뭐한다? 제외 이렇게 포함 제외 때문에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아까 임원사원은 포함된다고 하더니 여기는 또 뭐한다? 제외한다. 얘는 보수 안 받으니까 무료 서비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빼라 고수려 합니다. 이번에 법 14조 법 14조 이제 겸업도 좀 이따 배우긴 할 건데 14조 만을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영의를 해야지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겹에다가 겸업 6개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대표자 여기까지만 보고 나은 번에 또 쓰면 될 것 같은데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 것을 공인중개사 일 것을 요건으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임원이나 대표자 빼야 됩니다.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가 임원의 사원이 얼마라고요? 몇 명 이상 3분의 여기다 아마 4분의 또 2분의 이를 겁니다. 3분의 얼마 1 3육구로 계산했었잖아요. 3분의 그 다음 1 그 다음에 이상이 이상이 누구일걸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상이 일단 공인중개사 일 것을 요건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계산해 봐라 7명인데 2명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7명인데 2명 그건 안 돼 3분의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계산해 봐라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실수입니다. 등록관청은 당연히 시공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등록 통지 받고 나서 며칠 만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도 한 문제가 매년 꼭 나오니까요. 오른쪽에 29배 자세히 등록기준 같은 거 이렇게 쭉 있으니까 꼼꼼하게 집에 가서 봐야지 그러지 말고요. 집에 가면 피곤하시고 그러시니까 쓰러지시니까 학원에서 쭉 보고 뒤에 2번 5번 이런 거 아주 괜찮습니다. 2번 5번 같은 것은 별표 3개일까? 꼭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7번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 보면 웬만한 등록은 거의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결격 4, 6 벌써 6개 정도 시험 문제 나올 것을 벌써 다 배우고 가십니다. 이 정도니까 아주 빠르게 가도 정리만 잘 해보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